엄마 연두야 엄마 연두야 엄마 말 잘 들어? 엄마가 우리 연두 계속 많이 사랑하는 거 알고 있지? 엄마 나 언제 데리고 갈 거야? 엄마 나 안 보고 싶어? 아니 많이 보고 싶지 엄마가 우리 연두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데 너무너무 보고 싶지 근데 연두야 그래도 연두가 아빠랑 조금만 그 집에서 지내야 돼 우리 연두가 밥 잘 먹고 잘 지내야지 엄마가 연두 데려갈 수 있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밥 굶으면 안 돼 건강하고 씩씩해져야지 엄마가 데려갈 수 있는 거야 엄마 나 사랑하는 거 맞지? 그럼 그럼 나 나 미워서 여기다 버리는 거 아니지? 우리 연두 엄마한테는 우리 연두가 전부야 아주 많이 사랑해 또 사랑하고 사랑해 나도 나도 엄마 사랑해 또 사랑하고 사랑해 엄마 저기 연두야 이거라도 먹어야지 엄마랑 통화하게 해줄 거야 엄마 나 밥 먹을게 그래 우리 아기 우리 착한 아가 연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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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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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Of year 아이 어떡해 이게 고기 또